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경주남산 열한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기원법회가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경주남산 열한국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남산 열한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지난 2019년 시작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사업의 하나로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를 일으켜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회는 경과보고, 법어, 축사, 발언문, 헌화순으로 일부가 진행된 뒤 현장으로 이동해 반야심경과 발언문, 마해부처님 친견, 기념촬영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장 금호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회스님을 비롯해 김현모 문화재청장, 준하경 경주시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